그런걸로 내가 놓겠니? 친구야 그거 없어졌단다 패치 없어졌다고 이 친구야 화상 없어졌다고 친구가 패치노트를 잘 알리는 친구네요 아 구조가 있었네 구조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안됩니다 여러분 그런거 안돼요 그런거 안돼요 여러분 내립니다 아니 이 친구 굉장히 괘씸하네 뭔가 좀 뭔가 얼굴이 이상하지 않아요? 뭔가 좀 뭉개진거 같은데 원래 저런가? 뭔가 좀 이상해 갔냐? 갔냐? 오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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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니씨 아 오이가 없네 간다 아 아 아니 아 아 아니 쟤가 몸빵을 해줘야지 뭐하는거야 쟤가 몸빵을 해줘야지 뭐하는거야 쟤 아 이걸 지킨다고? 야 개손이 아니냐 진짜 오지게 쏘낸데 진짜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오지게 쏘낸데 이거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 진짜 뭐 왜 안 지나가지지 그건 내가 막고 있었기 때문이구요 잘 버티고 있네 하는순간 넘어가죠 진짜 마법의 말입니다 뭔가 잘 버티네 오 잘하고 있네 하는순간 넘어가요 아씨 들켰네 아씨 어떻게 바로 옆에 나타나 저게 말이 됩니까 발전기를 켜볼까 저걸 땄다고? 지가 땄다고? 야 저걸 지가 땄어 이거는 잼든이죠 무조건 잼든이야 무조건 나가야돼 이거 무조건 잼든 야 이거 잼든이야 이거 잼든 야 잼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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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든이였어 분명히 이거 지가 땄거든요 문을 문을 왜 딴거야 지가 알 수가 없어요 문을 왜 딴거야 지가 문을 왜 딴거야 지가 알 수가 없어요 들켰네 왜 이리 나 깃쎄어 앙